안녕하세요. QN 깜냥입니다. 이번에는 스틸 시리즈 아크티스 프로 와이어리스 헤드셋 마이크 테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이 제품은 마이크를 탈부착할 수는 없지만 슬라이드용으로 하우징 안으로 밀어넣을 수 있습니다. 물론 완전히 들어가진 않고 귀엽게 볼록 튀어나와 있는데 외형상 크게 눈에 띄진 않습니다. 마이크 지향각은 양방향성이며 노이즈 캔슬링을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키보드와 마우스 버튼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음악을 재생해 보겠습니다. 무선으로 활용할 경우 미세한 노이즈가 있긴 합니다만 고음역대가 살짝 강조되어 있어서 맑고 세밀한 소리로 녹음됩니다.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소리가 완전히 차단되지는 않고 마이크와 거리가 조금만 멀어지더라도 소리가 확 줄어듭니다. 그래서 목소리와 주변소리를 아주 손쉽게 구분할 수 있는데요. 이 정도면 보이스 채팅용으로 손색없는 성능입니다. 끝